Relative Income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절대적인 부가 많은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부가 적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부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보면 Living Cost가 생활 비용이 많다면 이래서 5만 달러 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생활비가 거의 한 2, 3만 불 정도, 4만 불 정도 하면 사실은 실제로 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 거죠. 근데 5만 달러를 벌더라도 생활비로서 한 몇 천 달러, 3, 4천 달러 정도 든다고 하면 그건 또 차원이 다른 얘기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로케이션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롭고 시간에서 자유롭다면 그 부분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물가 수위 낮은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한겨울에 서울은 추우니까 그런 데 가서 산다면 또 생활비가 아무래도 싸니까 어떤 비용을 일정한 비용을 자기가 어떤 패시브 인컴이 있다면 아무래도 그거를 충분히 제대로 활용해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에서 50만 달러를 받는 사람만큼의 어떤 여유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만약에 뭘 하려고 하면 차를 빌리거나 골프를 치거나 이런 건 상당히 비싸겠지만 그게 예를 들어서 주중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될 겁니다.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차원에서 타임과 로케이션에 따라서 렐렉티브 인컴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즉 사무실이나 집이 전 세계적으로 월드 와이드로 확장이 된다면 상대적으로 서치를 해서 구글링을 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렇지만 또 쾌적한 그런 장소를 골로 쓰일 것이고 또한 거기서 비수기인 시절을 쓴다면 상당히 비옥면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인 인컴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타임과 로케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이 돼야 되고 그런 비즈니스가 일단 전제가 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십니다. fila